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소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크리스도 만드네 주로다. 강할 자 누군야 반드시 이 길이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섣고라 진리로 이 길이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떼닥진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가리라 아멘 정혜신 교훈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주님 오늘 기록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경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추함을 주님한테 고백함으로써 깨끗이 식임받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벌써 끝난 것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결의 한 핏줄이라고 말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온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의 내일을 향한 모습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지역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층량 못할 사랑하라 깊이 깊이 잠겨들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만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한기총에서 시국선언문 한 곳에 함께 응원해 주면서 지난 몇 주간 청와대 앞에 사랑치 앞에 가서 기도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캠페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방암에서 계속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개인단체의 한계층 시부선언은 문재인 대통령 하이하라 또 엊그저께 변호사들 36명이 모여서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또 외교관들 70여 명도 이것에 동참을 하고 또 토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목회자 500명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 방방곡국에서 드려 우리의 작은 불씨지만은 이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 월급 주고 부려먹는 게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어긴다면 이것만 해도 탄핵감입니다. 이번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은 중심이 아니에요. 다 언론 탔던 사람들이고 말없이 했던 사람은 바로 한계현의 공동대표인 채명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채명성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헌법을 어겼다고 탄핵을 했는가. 그것을 조목조목 드러내면서 현 정권은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것 같다 탄핵을 저질렀으면 그러면 현 정권은 범하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법만 가지고도 따져도 이 사람을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결코 다수가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다수가 빨갱이가 아니고 다수가 좀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어짓건 했는데 잠잠했던 2200명의 장군들 중에 유사일에 처음으로 800여 명의 장군들이 모였다 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장군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시국선언합니다. 복숭 걸고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뭘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고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캠페인 잠깐 하고 5시에는 우리가 몇몇 가지를 중점을 두고 어떻게 캠페인에 등참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놀이를 위해서 우리 5시에 자유사랑 사무실로 옮겨서 거기서 함께 허심탄회한 디스카셜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다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물이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물이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중풍병자 자기 혼자 힘으로 침상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들어 누워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혼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사람들이 했는데 두 명인지 네 명인지 몇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참 경고침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부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유별난 사람들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좀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그게 모자라서 모자라서 그러는지 엑스라로 더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이런 염천의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한 주 하고 나면 이거 계속 되려야 되는가 할 정도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뭐 날씨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 실내에서 좀 드릴 수 있는데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당한 처지가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죄를 저질렀는가 지금까지도 32년 6개월을 때려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라 하는 이건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는 이런 참혹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나 헌법 얕은 지식으로 보나 볼 때 도저히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데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이 불법 세력 이것은 단순하게 대통령만 탄핵시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우리가 함께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우리가 거저어둔 게 아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데 이게 거저어둔 자유입니까? 경치가들이 개념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35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해방이 됐고 또 우리가 미처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적은 우리를 반시간 내에 먹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이웃나라의 도움까지 받아갖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한 그냥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온애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와 신앙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가보면 동성에서부터 낭민 세력, 이슬람 세력 다 뭉쳤는데 그들의 곤공의 적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버리려 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만살시키려 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다 모였고 거기는 불순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 이걸 지켜보고 있고 지나가는 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지 여기도 예수가 뭘 잘못 전하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알아서 이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이나 가지 만나려면 늦게 왔는지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가봤더니 뭐 속 안에 발디딜 팀이 없고 문에도 가득 차서 도저히 자기가 경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내가 집에 가자 포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야,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아라 하고 두 사람을 파견했는데 한 사람은 아, 이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팔아먹는 장사람이 쫄딱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신발이 유익하다는 걸 알기만 하면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장사 되는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하고 장사 안 되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냥 집에 돌아가자 다음 게 어디 뭐, 다음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들어가는 일 없으면 여러분, 하늘로 향하는 길은 열려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들이 서청대 앞에서 작년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부명의 전직 대통령과 우리 국정원 대의명 국정원장들 수많은 애국수사들이 잡혔는데 하나님, 이들이 나라 빼앗긴 것도 억울하게 죄 감옥살이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들에게 하늘물은 열려있으니까 이 기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먼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뭘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구원을 못 받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정원장 4명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안물이 막혀있으니까 하늘로 향하는 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한국의 건물을 생각하면 지붕이 뾰족해가지고 거기 사람 못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업구조는 이렇게 평평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진, 농사 그것들도 갖다 저장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지점에 베드로가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하는 후절이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은 평평한 데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구조가 사다리 구조가 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물이 막히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때 이 사람들 극성스러운 게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으려면 당신들 허락받았어? 손해배상해야 돼? 그 다음에 지붕 뜯으려면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들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방해한다 기도회를 방해한다 나중에 그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정신병자들이 나가서 남의 집을 뜯어갖고 이거 미친 놈들 아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건 미친 환자들 아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해배상 어떻게 하는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이 친구가 그것도 자기네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네 문제도 아니고 이 수십 년 됐는지 수년 됐는지 모르지만 참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저 예수란 분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한 거예요 핑계되는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장애물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되는 방법이 뭔가를 찾다 보면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 구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가운데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병자를 침상째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단을 내렸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가 갑자기 와장창창째 하더니 거기서 침상이 하나 뚝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이 무슨 황당하고 무례한 짓인가 이거 정말 상식을 벗어낸 일 아니에요 그게 잠깐 동안에 벗어졌겠어요? 그거 정상적인 지붕을 때려 부시려면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동안에 옆에서 저 어떤 인간들이 감히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 아마 와서 바깥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때려 부셔가지고 여러분 침상을 들어 내릴 정도면 얼마나 큰 구멍을 뚫었습니까 잠깐 시간 내에 그걸 하려면요 이 사람들 아마 거의 목숨을 건 심정 절박한 심정으로 그걸 때려 부셨어 그리고 침상째 달아내렸다 예수님의 반응이 아마 참 궁금했을 겁니다 저 미친 놈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욕을 버붓거나 저주를 그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분 아마 그런 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 하거나 애국집회 할 때 거기서 엉뚱한 사람 생각하면 쌈박질하고 거기서 싹 그런데 거기서 그 모든 소란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던 가르침을 딱 중단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괜히 미쳐서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레비가 예수를 따르다 예수님의 열두 죄자도 아직 다 뽑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어떤 사람을 천국 확장에 일꾼으로 들었을까를 찾아다니는 그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들의 믿음은 환경과 처리 장애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올 때 소망이 없지만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줬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건 나사렛 촌놈 아냐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목수 집안의 출신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소문을 들어갔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자기네 문제보다 이 중품병을 고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의 중품병은 넉넉히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중에 분명히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이 멀쩡한 지붕을 때려오셔서 뻥 뚫리게 해갖고 사람을 달아내렸으니까 자기 금전적인 손해 또 저거 거의 환자리자 사람들 수군수군 대고 우리 한국사람들처럼 주변사람들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거의 최고예요 미국에 갔더니 아침에 새벽에 온 동네 탱크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집에 가봤더니 아니 본네트도 없는데 시동을 걸으면 이건 정말 차 소리가 아니라 탱크 소리가 나는데 그걸 타고 출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사람 같으면 남세스러워서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전 미국 가서 좀 뻔뻔한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뻔뻔함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그걸 보면서 더 많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그라지세일에서 3불짜리 양복을 입고 나와도요 한국에서 무슨 백화점이다 아니 당신 월고 100만원도 안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짜리 어떻게 옷을 사입어 전 미친 인간들을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 월급에 몇 달을 모아도 사지 못하는 일을 어떤 사람 보니까 팬티를 10만원짜리 입었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그런 비싼 팬티를 입으니까 아유 찜질방에 가면 남세스러운 옷을 비싼 거 입어야 된대 이야 참 한국사람들 정신 벗적 차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 애국팀에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좌팔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헌법 어기고 혈맹 무시하고 뭐 언론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까지 부시하면서 막값하러 가는 게 이 좌팔들 안에 우리 보수하고 우리 보수하고 너무 점잖고 너무너무 고루고 고루고만 차지니까 이 모든 것 따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쪽도 의지해보고 저쪽도 의지해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정치인들이 앞장섰지만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지난 100여 년 가운데 미안하게도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해준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100년간의 역사를 볼 때 없었으면 지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유기에서 구해준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엔과 미국이었다는 걸 알면 지금도 그 손길이 보이는데 그걸 오히려 방해하고 뒤에서 협작질을 하자 이번에도 사고는 지뢰가 일으키고 갑자기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 문제 도와달라 하니까 여직은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모델이나 당신네 두 나라가 해결하라 정말 이 기사를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올리면서 이건 정말 주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달라는 자세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와도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함정판업 뒤통수 치고 이러는데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트럼프가 그 정도 사람입니까 트럼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라하는 사람인데 웃으면서 엿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자기 길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의 이런 생각을 몰라서 즉 김정은의 생각을 몰라서 트럼프가 당한다 정말 어리석은 논평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때에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의 믿음은 어떤다 여기 보면 바리세인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율법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다 많이 살펴보는 바리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네가 정해놓은 교단의 기준 자기네 잣대에 따라서 여기 들면 합격 여기 안 들면 불합격 아니 하나님이 합격 불합격을 시켜주셔야지 교단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대한민국만큼 흑백몰리를 가진 나라가 전세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장로교만 해도 100개 교단이 넘잖아요 전부다 자기네만 옳대요 옳긴 보로라 한국에서 최고 거룩거룩하던 도신교단 속의 내부를 들어가보니까 돈 문제 성 문제 그 각종 죄악이 버글버글한 게 다르났습니다 자기네만 거룩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지도 합격 검축을 못 받았어요 너무나 바리세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말리아 문화에서 교육받은 피해치리 출신 그리고 율법사 바리세 석유관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이 교회 위에 내가 하늘의 열쇠 천국의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소수의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지만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폴레옹도 나는 무기 하나로 전 세계를 재패했지만 나사렛 청년 예수는 사랑의 무기로 전 우주의 역사를 정복했다 이 나폴레옹도 꼼박 죽을 정도로 나사렛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를 요구하고 계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정말 여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 정거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여기 이 사람들 이름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아니면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귀들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만한 믿음에는 열두 제자들도 껴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목사만 믿음이 좋고 장로건사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첫번에 그 가진 믿음의 그 분량이 우리 보통 몇십 년 믿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여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수해가지고 병났게 했다가 안해요 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 저들이 원하는 것 안 해주시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 갑자기 믿음이 크다고 했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들이 정작 얻으려고 했던 것은 병고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고쳐가지고 몇 년 만에 죽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천국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거 그냥 있어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거 너희가 원하는 건 보너스다 진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큰 기미를 기들에게 줬습니다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는다 여러분 여기에 죄사함을 받는 것과 중풍병을 고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중풍병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게 당장 내 중풍병에서 병고침을 받는 게 큰 거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더 큰 것은 귀신이 쫓아난 것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해서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를 잠깐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의 중풍병이 단순하게 걸린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고 살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단순하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이거 신성모덕죄를 정하네 집까지 이게 뭔데 죄사함을 울라구 그래 벌써 속으로 그러는 거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겨뚫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영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중 너 그 누웠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 벌어치구로 돌아가라 했더니 아니 뭐 여기 안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명령을 했어요 바람이 막 출렁출렁해서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아 예수님 여기서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니까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이 그 명령에 순정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아 이분은 정말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다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깨닫게 해주셨듯이 여기 병을 고치러 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 방법이 없는데 지붕을 뚫고 그 극성스러운 방법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기어이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고야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뭐 어떤 교회는 제가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직분을 줄 때요 자기네는 그 직분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회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을 딱 지도를 시켜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거 2단 교회입니다 한국에 알려진 이런 교단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장로를 신호하시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